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맛있게 잘게 만들어줘요 그릇은 야채는 계란이 잘게 만들어줬어요 다시 한번 볶아줍니다 음료수 잘게 볶아줍니다 반갑습니다 창비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무생채를 넣어서 무생채, 닭갈비, 국내산 두부를 준비했고 새우장, 오이소박이, 서창벨 잊지말아 주시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새우장 새우장 청양고추 오징어 설탕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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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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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픈빈 튀김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굿굿굿굿 오징어 아삭아삭 너무 쫄깃쫄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